자 오늘 모셔볼 모델은 여심스틸러 방조! 네 모델이 방조입니다 어딘데? 기승용 여기 어디예요? 어디긴 어디야 SBS 모비딕이지 어딘지? 내 나와버리겠어 너 지금 근데 아니 모델인데 여기 왜 왔어요? 제가 이제 모델이잖아요 밖에서 이렇게 많이 알아봐주셔서 뭐 고기 막다가도 셀카를 찍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생기가 너무 없어요 입술에 색이 없어서 자 우리 남자 꼬인님들 대놓고 화장하기는 좀 힘든데 여러분들 티 안나게 잘생겨줄 수 있어요 오늘의 권법은 띵동 초인종 권법 빠밤 하우 제가 제대로 맞춰주세요 알겠어요 제가 빠밤 하면 같이 맞춰봐도 돼요 빠밤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권법은 띵동 초인종 권법 이씨 빠밤 아하하하 윗 인중을 띵동 눌러보세요 여기에 딱 벌어지잖아요 그냥 이렇게 꽁꽁꽁 눌르면 고기 그 상태 그대로 물들어버려요 여러분들 광클릭 아시죠 광클릭으로 따다다다다닥 쳐시는돼요 렛츠고 액션 내버드 손가락으로 찍고 그렇지 음 이렇게 하고 거기 보이잖아 거기 안쪽이 광클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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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깥쪽으로 하지 마 안쪽만 해 안쪽만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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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째 아래 입술에 띵동을 해볼게요 아 진짜 뭐야 진짜 아 진짜 창피해? 진짜 너무 좁팔려요 진짜로 엄마가 고추장 사오라고 양평마트 갔다 오라고 한 적 없어? 있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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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손 가득이 장바구니에 들어가지고 엄마를 못 불러 그래가지고 초연종을 눌러야 돼 어떻게 눌러? 빈다 그러면 여기 광까지 광까지 저 스토커스 써야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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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템 사야지 스토커스 써야 돼 스토커스 써야 돼 스토커스 써야 돼 저 지금 제 얼굴이 이렇게 잘생겼는데 지금 알았어요 그러니까 생기면 돌아도 진짜 얼굴이 형성도 키러 같잖아 진짜로 띵똥 자기 집 초인종만 누르면 돼 형이 그래도 좀 이제 뷰티 쪽 이런 포즈나 이런 거 되게 화려하시다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한다고 내가 포즈를? 네 살짝 위로 들어야지만 좀 이렇게 도톰하게 많이 보여요 꼭 이렇게 팔 하나를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지 아 난 무거워가지고 광주 내 집 초인종 누르고 싶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남친 남사친 엄마들 싹 다 태그해주세요 그리고 왜 이렇게 잘하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죠 너무 잘했어 태그 이렇게 데리고 와야 돼 너무 잘했어 자 김기소 거랑 멋지게 살래 아니면 그냥 살래 멋있게 다음 주에 뵈요 빠빠 너 어디니? 어딘데 아 어딘데요? 어딘데 너 어딘데? 나 어디서 안 돼? 너네네 아니요 너네네 너 어디가 안 돼? 네 뭐 안 돼? 너는 어디가 안 돼? 너는 어디가 안 돼? 너네네 너네네